프로축구대전 시티즌 이신인 수비수 고준희를 영입했다. 토얼중 보인. 고출신의 고준희는 고졸신인 중 최대어로 꼽히는 선수로 평가받는다. 13년 유십사 국가대표를 시작으로 afc 챔피언십 aiffu 스컵 수원 js컵 툴롱컵 등에서 활약한 고준희는 186.74. 위건장한 신체조건을 바탕으로 공중볼 경합에서 탁월함 능력을 선보이고 있으며 후방 빌드업 및 포지셔닝 볼키픽 능력이 뛰어나다. 또 지난해 문. 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고교축구대회에서는 무려 5득점을 기록 골렀는 수비수로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전은 고준희의 영입을 통해 신인 대형 수비수의 탄생에 기대를 걸고 있다. 고준희는 신인 선수 인만큼 전지 훈련기간 동안 코칭 스태프 선배들에게 배운다는 자세로임 하겠다며 올시즌 선 2위 경쟁을 통해 최대한 많은 경기에 들어가는 것. 이 목표이며 나 자신도 우리 팀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고발았다. 이준석 기자 ljs골뱅 이지지 ilbo.com 저작권자 저작권금 강일보 무단전제 밑제 배포금지 재생 버튼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 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준석 기자 다르.